캡틴 아메리카 11월에서 인상적이었던 와칸다의 왕 마블 버전의 라이언 킹 블랙팬서 리뷰입니다 11월 때의 사고 이후 와칸다의 왕이 된 티찰라 그는 와칸다에서만 생산되는 희귀 금속인 비브라늄을 노리는 외부 세계의 악당들과 왕좌를 노리는 부족들 간의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왔지만 새로운 히어로인 블랙팬서 마블의 히어로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쯔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오우 마블 마블 블랙팬서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11월에 첫 등장을 해서 아주 짧은 분량이었지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던 캐릭터인데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감상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좋은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쉬운 점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리뷰를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한번 달아주세요 일단 이 영화의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고민을 가득 담았다라는 건데요 와칸다는 가상의 국가이고 과학적으로 진보한 국가이죠 그래서 이 와칸다라는 나라 혹은 이 세계 설정 자체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현대 세계에 가지는 여러가지 상징이나 위치, 정치적인 이슈 등을 많이 고민을 했고 제법 잘 매끄럽게 풀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인종 문제 혹은 난민 문제와 같은 국제적인 정치 문제들도 살짝살짝 다루고 있죠 자칫 영화와는 별개로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어찌 됐거나 이 영화 안에서 가볍게 혹은 이 영화 스스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칸다라는 나라를 앞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인 역시 굉장히 훌륭한데요 화려한 조명, 색감, 세트 디자인도 뛰어납니다 아마도 와칸다에는 아주 뛰어난 건축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화려함은 부산에서도 튀지 않고 잘 녹아들어 있는데요 과연 여기가 부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매끄럽고 세련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부산 시퀀스에서의 액션의 구성도 참 좋았고요 자갈치 시장의 아주메는 율리시스 클로도 함부로 못하는 아주메였다 정말 무서운 존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 좋아하나 또 이 영화는 여배우들의 매력이 참 뛰어난 영화입니다 경호원이자 장군인 오코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블랙팬서의 액션보다 훨씬 더 빛이 나는 액션을 선보여줬어요 자동차에다가 총 쏘는 애들 보면서 미개하다고 할 때의 표정은 정말 제2의 엉준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외부 세계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캐릭터인 나키아 역시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냥 단순한 왕비에 그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캐릭터의 역사들을 구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의 악당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연이 있어서 악당이 된 킬몽어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굉장히 애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영화 초반부터 후반까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공감도 되고 마블에서 이렇게 악당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주인공인 티찰라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처음 등장을 했던 율리시스 콜러 역시도 뭐 분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역시 이 영화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악당을 보면서 야, 쟤네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은 저 악당 두 명 때문에 정말 피곤해지겠구나라는 인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팬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앤디 서키스의 그 능청스러움이 아, 역시 참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악당들이 나올 때에는 제대로 씬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싸우는 블랙팬서의 액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굉장히 심심합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전반적으로 어두운 장면이 많아서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비교적 밝은 곳에서 싸우는 왕이 계승식을 놓고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심하게 많이 흔들어 대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보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위약감과 긴장감은 있었으나 액션을 보는 것에는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때 처음 등장해서 보여준 그 6탄전 그리고 아크로바틱한 블랙팬서의 액션이 이 영화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마지막 킬몽고와 싸우는 클라이막스에서의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우들이 싸우는 분량보다 CG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싸우는 분량이 더 많아서 긴장감도 떨어지고 몰입도도 많이 떨어져서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전투 장면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액션보다는 드라마가 좀 더 강조된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풍족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풍족하기보다는 다소 맥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와칸다 안에서도 여러 부족들이 등장을 하고 그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깊게 뿌리박혀있는 어떤 갈등이 아닌 표면적인 갈등에만 그친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정말 정말 아주 아주 가볍게 너무너무 소프트하게 이렇게 소프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가볍게 살짝 터치한 마블 버전의 왕자의 게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깊이감은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족들 중에 사실 표면적인 갈등을 보이는 부족은 보더 부족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라이벌 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부족 간의 갈등의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자바리 부족 역시도 후반부에 가서는 상당히 맥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외에 나머지 부족들은 그저 비주얼적으로 화면의 구성만 채워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의 부족이라는 거죠 영화의 메인 플롯을 위해서 와칸다의 부족의 갈등을 좀 더 깊게 좀 더 굵직하게 묘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깊게 막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서브 플롯들만 살짝 살짝 들어가 있으면 아 지금 이 영화에서는 이 정도에서만 끝나지만 다음 영화 다다음 영화가 나오면 이 갈등들이 뭔가 좀 더 심화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줬을 텐데 그마저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아쉬움은 스타크의 기술력이 아주 우습게 느껴지는 와칸다의 과학적 기술력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뛰어난 문명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운석이 아주 오랜 옛날에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조차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야라는 정도죠 적어도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다라는 정도의 묘사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발전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는 있으나 부족의 정치 문화와 블랙팬서가 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원시적이죠 그러다 보니 현대적인 부분과 원시적인 부분에서의 그 간극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족이지만 근육도 없는 비실비실한 사람이면 왕이 계승식에서 한 대 맞고 왕이 못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시적인 소재의 매력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매력을 살리되 조금 더 현대적인 해석이 살짝 얹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설정들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 뭐 허브 먹으면 다 힘이 짱짱맨이 된다라는데 그러면 뭐 아무나 먹어도 블랙팬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히어로 장르에서는 어떤 능력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그 능력의 한계점도 같이 설명이 되어야 관객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몰입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야 저거 뭐 제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다른 애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은 왜 저 허브에 욕심을 안 내지? 뭐 이런 식의 잡생각이 들면서 영화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적인 지식으로 넘어오자면 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 아이템들이 많죠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과학 장비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피어스 브로너스너 마치 피어스 브로너스 뭐 이렇게 이름 어렵니? 마치 피어스 브로스넌이 나왔던 007 시리즈에서 큐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냥 뭐 하나 보여주고 야 이거는 다 되는 거야 얘는 뭐 카메라에 도청기에 폭발물에 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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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 아이템이야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다른 영화들의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수준조차도 우습게 느껴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주인공이 굉장히 어렵게 뭘 막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었는데 와칸다에서는 그냥 목걸이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은 다른 히어로들도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 있습니까? 그냥 와칸다에다가 외주 줘가지고 그냥 요만한 구슬에다가 코스튬 하나 달고 다니면 막 스파이더맨이 그 가방까지 잊어먹어 가면서 슈트도 다시 막 하고 그럴 고민 그럴 걱정할 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 설정을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앞으로는 마블 영화에서 과학적인 설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걸 보여줄 시간에 드라마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그 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설정 모든 것이 다 되는 설정 이런 설정들을 영화 안에다가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 그 설정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사건들이 공감이 안되고 몰입이 안될 수도 있는 단점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지점을 잘 수습을 해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이 정도의 기술이면 세일러문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블랙팬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욕심이 담겨있는 영화이고 기존의 수많은 영화들과의 연결 연계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타협하기도 했고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단순한 히어로와 빌런의 대결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치의 소재와 드라마의 확장까지 보여준 가능성이 있는 영화라는 거죠 저는 그 지점에서만큼은 이 영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어로 장르에 잘 접목을 시켜서 매력적으로 선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지점이 분명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객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면 영화가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지한 드라마 안에 만화적인 설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간극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진하게 남아버린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아쉬웠고요 그랬습니다 그럼 뭐 인피니티 워를 기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아우 인피니티 워를 왜 기대를 안 합니까 당연히 쿠키 영상이 영화 마지막에도 엔딩 크레딧 이후에도 있으니까 꼭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은 평생에 단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되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라이온킹은 건 굉장히 흡사해요 선한 왕과 그의 아들 그리고 폭군인 악한 왕족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폭군인 그 왕족과 싸워서 승리한다 뭐 라이온킹이죠